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 지난해 가을 조 의원이 국민의힘으로 당적을 옮기던 그때가 떠오르다는 말들이 많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좋은 얘기는 아닐 것 같아요. 조 의원이 4년 전 총선 당시에는 민주당의 미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 소속으로 국회에 입성을 했습니다. 이후에는 본인의 당이 시대전환으로 돌아가서 당대표를 지냈고요. 총선을 반년 앞둔 지난 가을에 영입 1호 인재로 국민의힘에 사실상 입당을 해서 민주당으로부터 자세 전환을 했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시대전환이라기보다는 자세를 전환하신 것 같은데 자주 자세를 전환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왜 다시 자세 전환이라는 말이 나오는 걸까요? 한동훈 전 위원장과 관련해서겠죠? 총선 전까지는 한동훈, 조정훈 이렇게 이름 뒷글자를 따서 훈훈 형제라면서 가까운 사이를 강조했었습니다. 또 한동훈 전 위원장은 마포에 세 차례 방문해서 조 의원을 지원하기도 했는데요. 그랬던 조 의원이 총선 이후에 윤 대통령과의 만남을 거부한 한동훈 전 위원장에게 타이레노를 먹고라도 갔어야 한다면서 비판적 태도를 보였고 또 총선 참패 원인 분석 백서를 집필하는 백서특위 위원장을 맡은 뒤에는 한동훈 원톱 선대위의 실효성을 묻는 설문을 하는 등 태도가 달라진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한계로 분류되는 장동욱 의원의 발언이 조 의원의 자세 전환을 꼬집는 듯하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그런데 총선 패배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 자신의 의견을 말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조 의원이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담아서 다음 선거를 승리로 이끌 총선 백서 집필 작업을 총괄하는 위치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외부의 사견을 피력하는 상황 자체가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나오는 겁니다. 나중에 백서가 발간됐을 때도 공정성과 설득력을 담보할 수 있겠냐는 거죠. 또 조 의원은 최근에 전당대회 출마를 시사하고 있는데요. 한동훈 전 위원장을 연일 비판하는 게 일종의 경쟁자 제거 목적까지 아니겠냐 이런 의심을 사고 있습니다. 조 의원의 행보에 엇갈린 반응들이 나오고 있죠. 어제 일단 친윤 이철규 의원이 백서 작성에 과도한 공격이 이뤄지고 있다면서 조정은 의원 편을 들었습니다. 반대로 친한 장동혁 의원은 백서 특위에는 인사청문회로 참석 못한 것이라면서 일정을 못 박아서 안타깝다고 밝히는 등 신경전도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첫 번째 물음표 정리해 볼까요? 오늘 첫 번째 물음표 또 자세 전환의 느낌표는 과거는 묻지 마세요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정치인의 당적과 입장 언제든 변할 수 있죠. 또 조 의원의 표현대로 평생 먹을 욕 다 먹는다는 작금의 상황이 아마도 조 의원의 지난 과거 이력 때문만은 아닐 겁니다. 국민의힘이 다음 선거에서 승리하려면 총선 패배에 대해서 특정인이나 현안 때문이라고 규정하면서 과거의 일로 공방을 이어가기보다는 22대 국회에서 민심을 꼼꼼히 반영해서 국정운영의 동력을 다시 살려낼 수 있는 정치력을 보여줘야 할 겁니다. 네. 네.